스무 살이면 오늘 금요일이잖아 내일 주말이고 올해는 또 일요일이고 한참 놀러다니고 그래야 되잖아 한참 좋은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속초? 멋있는 곳 하긴 우리들한테는 좋고 그랬겠지만 너네들은 징그럽고 부드럽게 빼 바닷바람이 스무 살인데 넌 스무 살이 아니야 왜요? 몸도 마음도 가끔 철없을 때만 스무 살이지 속도 깊고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맞아 하고 싶은 꿈도 많은데 아침잠 더럽게 많지 넌 맞아요 밤에는 왜 못 자는 줄 알아? 이 생각 저 생각 잡 생각에 술 생각에 남자 생각에 막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산만하다는 거야 응? 너부터 해거든 사람들이 보면 너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잘 웃으니까 굉장히 밝게 보거든 안 그래 삼촌들은 되게 아픔이 많아 근데 네 나이는 이제 스무 살이야 뭔 스무 살 짜리가 이렇게 아픔이 많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응? 모르겠어 우리가 생년월일 사주 팔자라고 하지 그 여덟 자리에 거의 웬만한 게 다 있어 팔자들이 들어있고 또 가장 큰 거는 너 그냥 본명을 그냥 만순이 하긴 그러니 그러니까 영희 하자 영희 네 본명을 여기다 얘기할 순 없으니까 우리 영희 집안에도 보면은 아버지도 그렇고 친가 아빠 쪽이 친가잖아 엄마 쪽이 왜 가고 두 쪽에서 굉장히 신의 그 기운이 강해 신의 기운이 강한 집안이라는 건 풍파들이 굉장히 다 양쪽이 다 많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너희 엄마 쪽에는 분명히 삼촌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너희 아빠 쪽으로 친가로는 스님이 일건 법사건 분명히 집안에 계시거든 그런 내력이 너도 아버지 안 계시지요? 응 아버지가 계시면은 돌아가신거지? 네 살아계시면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 69년생이요 아이고 삼촌보다 두 살밖에 안 많으신데 일찍도 가셨다 엄마는 그럼? 엄마 몇 년생? 72년 삼촌보다 한 사람은? 응 결혼했으면 16살이겠다 근데 신의 기운이 너무들 강해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명을 다 못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지금 50 되셨네 엄마 삼촌보다 한 살 어리니까 엄마 살림도 삶도 만만치가 않아 사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친구는 살아가는 게 집안이 괜찮아 너희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 어떻게 보면 너희 엄마가 3년 전부터 더더욱 많이 힘들어졌다 응 너 대학 다닌다고? 직업? 네 학교는 어느 쪽에 다니는 거야? 김보대 여기? 너도 그럼 저기 강원도에서 여기로 올라와 있는 거야? 네 아 이제 올라와야 돼 너 대학 보내면서 엄마가 많이 휘청거린다 네 금전적으로 왜냐면 이래저래 뭐 엄마 무슨 일 해? 놀라가 아니고 같이 한다 근데 대학 등록금 제가 내줬는데 네가 벌어서? 네 제가 내줬 그래서 아까 남순이 했던 얘기 그건가 봐 스무살인데 응 스무살이 아니라고 고기 살 거 아니야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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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 엄마는 딴 데? 여주 이천에 좀 미안한데 자꾸 엄마는 욕이 나오려고 그래 욕하셔도 돼 미안하다 욕하셔도 돼요 좀 좀 아내 너릇도 못했지만 아내 너릇은 진작에 너네 아빠 돌아가기 전부터 못했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 마 몸 소중하게 관리하고 마음 함부로 주지 말고 알았어? 네 너도 모르게 엄마를 욕하고 엄마를 싫어 하면서 너도 모르게 너도 그러고 있잖아 조그만게 외로움이라는게 제일 무서운 적이야 너한테는 평생 살아가면서 말 조금 맞을 듯 들어준다고 생각 조금 맞는다고 그래서 너를 쉽게 허락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주 귀하게 다른 말 오늘 듣지 말고 한마디만 하면 좀 말을 귀에 넣고 가 영이라고 했지 너를 영이 너를 니 스스로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넌 명품이야 근데 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미테이션도 아니고 진짜 싸구려있지 니 스스로 니가 그렇게 니 자신을 대하고 있다고 알겠니? 세상에 풀 한 포기도 잡촌 나도 이유 없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야 거기다 스무달 못다운 아가씨가 요 나이의 생각 맞게 생각해 누가 그럼 집안에 연락하고 사는거야? 친가 쪽에? 네 할머니? 아니요 곰모? 삼촌 삼촌이나 곰모? 네 그분들은 그 속초 쪽에 계시는 거고? 어 한분은 울산에 계시고요 한분은 강릉에 계시고요 네 네 신바람이라고 하지 신기가 굉장히 강하다 너희 외할머니는 거의 무당이다 그 외할머니 그 그 내력이 굉장히 너네 그러니까 너희 친가보다도 외가에서 엄청 강하게 들어와 그 증조할머니라 해야하나? 그분이 모셨다고 했었을 그 그 내력이 어디 가겠어 너희 할머니한테 갔을 거고 너희 엄마한테 와있을 거고 그래도 너희 엄마는 어떻게 보면 미쳐서 저러고 사는 거고 응? 그럼 그 엄마의 열 달 배 아파서 난게 그래서 네가 꿈도 많이 꾸고 그냥 느낌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 같으면 좋은 일이 생겨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안 좋을 거 같아 그럼 모든 게 꼬이기만 하고 그리고 한분이 아까 이 카메라 돌기 전에 삼촌이 그런 거 물어봤지 삼촌이 무당으로서 잘하겠냐 잘 부리겠냐 못 부리겠냐 했더니 네가 뭐라 그랬어 잘 부리는 거는 같다고 그랬잖아 그걸 내가 삼촌이 너한테 왜 물어봤을 거 같아 또 다른 너 영이 여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 너한테 물어본 거 같아 또 다른 너가 굉장히 강해 알겠어?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하는데 너는 거의 직성이 무당 무당 반역이야 삼촌 수준이라고 보금도 영군 삼촌하고 친하지 친하게 지내지 마 그럴까요? 네 무당집 이런데 자주 가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 모든 게 때가 되면은 너한테 신이란 존재들이 만약에 온다면은 이유가 있어서 때가 되면 올 거야 그걸 미리 궁금해하지 말아 지금 여대생이 돼서 이제 대학 캠퍼스 다니고 이제 제대로 다는 사랑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제발 스무 살 같이 좀 살아 알았지? 또 열심히 알바도 하고 응 이 신적인 거 궁금해하지 말아 너한테 신이 지금 와 있기도 해 근데 일부러 삼촌이 존중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신들이 너희들한테 지금 와가지고 너한테 무당이 되라고 한다면은 신이 정말 야속한 거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거든 암튼 외가에서 신이 굉장히 세게 내려오는 게 그런 신의 벌점들이 많다 제일 궁금한 건 뭐야? 제가 이 꿈은 뭐 제가 그쪽으로 그렇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자취를 하러 올라오거든요 인천으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사 날이 4월 말일쯤이에요 4월 말쯤에 근데 그때 자리 잡기에는 언제가 제일 좋을까 궁금해서 그건 이따가 카메라 꺼지면 하기도 봐줄 거고 또 네 그러고 그리고 저희 제가 막내거든요 첫째 오빠 둘째 언니 이렇게 했는데 3남매? 근데 둘 다 이혼을 했어요 얼마 안 돼서 근데 그 둘이 둘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싶어가지고 아휴 근데 그게 스무살 먹은 막내인데 네가 와서 그걸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첫 번째는 엄마가 물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오빠랑 언니들 당사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건데 가장 큰 거는 신의 바람이라는 거지 신의 기운들이 유독 강해 이렇게 삼촌이 물을게요 옛날엔 그래도 너네 다섯 식구가 엄마 아빠 너희 형제 3남매에서 같이 살았은 적이 있잖아 네 그때도 너네 가만 생각해 봐 유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하고 뭐 청소년이 얼마 아니었으니까 너희들은 웃음보다는 싸움과 소리가 많아 맞아요 그러면 봐라 가진 집에 보면은 딸 둘이 아들 하나 엄마 아빠 굉장히 단란하고 옷은 또 재미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안이거든 근데 안 그랬단 말이야 아빠는 아빠대로 소리질러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대들어야 되고 대들다못해 엄마는 또 밖으로 튕겨나가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너도 오빠랑 언니랑 마음대로는 안 그러지만 언니 하는 게 짜증나고 오빠 입장에서도 여동생들이 하는 게 짜증나고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일반 가정집들하고 틀리단 말이지 그게 내 얘기했잖아 또 다른 너 그 기운이 무당받는 일이라고 했지 삼촌 사이즈라고 니가 근데 오빠도 마찬가지고 언니도 마찬가지고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제각기 신싸움이라고 해 우리들 동물들도 동물들도 개들도 보면 서율 싸움 하잖아 집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너 이렇게 서율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서율이라는 게 무너진다고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오빠의 나 또 다른 언니의 나 또 다른 아빠의 나 엄마의 셋 직성들 그래서 싸우는 거야 다투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있냐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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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싸움 이걸 찍으면서 나부터 이거 돌려놨어야 되는데 쏠 쏠 쏠 그런 게 강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집들은 막 오손도손 가족끼리 뭐 저녁을 먹었네 어디도 여행을 가네 이게 남의 집 얘기고 먼 나라 얘기지 너한테는 그게 그러면 누굴 탓을 하냐 엄마 아빠 탓을 해야지 어디 가서 물어라도 봐서 막말로 구시라도 하고 구시라도 좀 하고 살았으면 여기까지 아빠가 운명을 일찍 달리하고 삼촌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가신거잖아 근데 더 웃긴거는 아까 네 친구는 거긴 그래도 절에서 어느정도 49제까지 하고 뭔가 했는데 너네 좀 왜 그런것도 안보이지 너네 아빠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제 그런걸 챙겨야겠나 이런 생각이 없었고 낙홀딱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라도 언니 오빠는 그때 다 컸었으니까 그때라도 언니가 몇살이야 언니 스물일곱살 너하고 일곱살 찼네 오빠는 오빠 서른살 벌써들 결혼했다가 이혼들 됐단 말이야 그 나이가 니네 오빠는 3년 전부터 바람이 불어와 있다고 하고 니 언니도 상대가 바람이 돌아가서 바람이 나 있는 거니까 못살겠지 그리고 너 언니도 걔는 좀 더 예쁘다 네? 내 삼촌이 보여지기에는 근데 승질 승질은 승질은 아직 드럽다 그니까 이 신의 바람 신의 풍파가 이렇게 풀면 그냥 한 집안이 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들이 그런걸 가서 건드릴까 신들 나름대로는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고 누구 하나 잘되게 해줬다고 오신 거거든 근데 그 신들이 그럼 누구냐 조상님들이거든 근데 너희들이 거역하고 사는 거지 너희 어머니 아버지부터 너희 형제들이 그 다음 시간 일종의 해방 놓고 벌을 주시는 거지 무섭게는 너희 아빠한테는 목숨으로 물었던 거고 너희 엄마한테는 한 집안에 아내이자 엄마이자 이걸 포기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미안해 거의 미친년 같이 그렇게 엄마도 그렇게 밖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돌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오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 거고 언니도 열심히 가정이 일어서 왜냐면 지긋지긋하니까 언니 같은 경우에는 도피처였을 거야 아마 그 결혼이 네 오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눈에 들어서 데리고 살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이 싫어서 뛰쳐나가서 산 선택한 삶들이 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아픔들이 생기고 또 거기서 또 네 오빠나 네 언니처럼 또 그렇게 유년 시절 애기 때부터 커왔는데 오빠는 모르긴 말해도 자식 있지 않아 걔 지가 커왔던 거 지 새끼한테 물려주는 대물림이 됐잖아 그렇잖아 평탄하고 행복한 가정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 아이가 또 조카가 그렇게 못 살 거 아니야 이게 끊임없는 대물림 이게 신의 벌이고 신의 벌전이고 그걸 네가 스무살 짜리가 나한테 와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야 엄마 걱정은 안 하지만 오빠랑 언니 그러면 여기서 오빠랑 언니는 그래 한 번씩 너보다 일곱 살이고 열 살이고 많으니까 너보다 인생을 빨리 살았다고 치고 너 삼촌은 네 언니나 오빠가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삼촌은 네가 지금 걱정되거든 제발 스무살답게 살아 응 언니가 학교에 도와주고 오빠가 학교에 도와주고 누가 학교에 도와주는 거 아니고 네가 벌어서 네가 하겠지만 잊지 말어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네 몸을 함부로 혹사시키고 그러지 말어 알겠지 삼촌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마땅하게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당황스러워서 그래 알겠지 명품이야 영희는 명품 네가 명품 네가 명품으로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네모나는 영희 나 영희라는 사람 김영희라는 사람은 명품이다 네가 매일같이 주문 걸고 살아 그럼 명품이 되는 거고 남들이 너를 명품으로 대해줄 거야 알겠어? 응 그 말 하나만 잊지 말까 알았지 그리고 신의 바람이라는 거는 글쎄다 너희 오빠나 너희 언니가 삼촌 같은 데라도 가서 물어보고 상담 좀 하고 뭐 조상한테 제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니한테 할 얘기는 아니더네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이유는 딱 하나 또 다른 존재의 힘이 세게 커져 니 안에 니 안에 또 다른 존재들도 있단 말이야 그 존재들이 신이라고도 해 근데 또 내가 봤던 신 사이즈는 아니고 잡기 잡신은 또 아니야 그렇다고 니네 아빠는 아닌 거 같아 암튼 그 존재들이 너를 갖다 갖고 논단 말이야 니가 술이 먹다 보면 니가 술을 먹었을 땐 이성이 약해지는 거야 그랬을 때는 니 몸에 와 있는 것들이 너 가끔 그런 생각 안 해? 너 혼자 벽에 벽 보고도 니 혼자 중얼중얼 거리도 있잖아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니 안에 또 다른 존재가 그렇게 너한테 중얼중얼 거리게 하는 거야 알겠어? 신도 있지만 아닌 존재도 있단 말이야 너한테는 그래서 무당집도 가지 말라는 거야 계속 들다 보면은 니가 계속 열릴 거고 계속 유튜브 보다 보면 계속 삼촌 같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거고 잠 안 올 때마다 매일 이것저것 다 찾아볼 거고 멀리 알겠어? 언젠가 정말 때가 돼서 우리 영희가 삼촌과 같은 이 길을 혹여라도 간다면은 그건 아직 때가 아직 시간이 멀었다는 거 지금은 그냥 딱 스무살 명품 나는 오늘 명품 김영희라는 스무살 아가씨를 점을 봐준 거야 정말 명품이야 명품이 될 거 그건 될 명품 가능성이 있어서 명품같이 하라는 거야 이미테이션이 명품 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이미테이션은 끝까지 이미테이션이야 근데 명품은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 낡아도 명품인 거야 꼭 그렇게 하고 살아 꿈 같은 거 많이 꾸고 이해 안 가고 그러면은 삼촌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해문 같은 거 해줄게 꿈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꾸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꿈보다는 해문이란 말이 있듯이 해문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 그럴 때 삼촌한테 응원해 삼촌이 알려줄게 아니 이거 하나 제가 좀 학생 때 주변에 먼저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또래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근데 한 번씩 이제 자 제가 원래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어쩌다 한 번 되게 푹 자는 날이 있단 말이야 저도 모르게 근데 그때마다 꿈에 나와서 제 주변 사람들이 건드려요 근데 건드는 방식이 그냥 대놓고 해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아프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한다거나 근데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데 그거를 실제에서 깨고 나서 기분이 찝찝하니까 진짜 혹시나 해서 꿈에서 이런 내용 나왔다고 뭐 오늘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나가요 왜냐면 그런 일을 당할 거니까 근데 꼭 그렇게 돼요 그렇지 얘기했잖아 삼촌의 신에 준하는 능력이 강하다 제가 무시하고 있어요 계속 무시할 필요는 없고 크게 존중은 하지 말아 그리고 그렇게 암시해주는 거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알려줘 알려주고 그 정도만 해 때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근데 난 니가 이 길을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 이유는 하나 가더라도 니 언니 지금하고 신적인 게 굉장히 바람이 너보다 더 강하게 부어왔을 거야 아마 그러고 있을 거고 언니는 어디 살아 언니 원주 가끔 전화는 하고 언니는 하고 네 가끔 이렇게 아마 신의 풍부가 굉장히 세게 왔을 거야 언니는 너보다 더 강해 아마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언니가 결혼생활을 못했을 거야 즐겨 그렇게 예지몽으로 오는 건 아 나는 좀 특별하구나 그러기 때문에 니가 명품인 거야 명품이 흔해 빠진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암시해주고 너에게도 관한 거 암시해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니가 몸이 아프겠다 다치겠다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것도 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니 눈을 하나만 부탁을 하자 남자 보는 눈은 절대로 니 눈에 보이는 그림 그대로 그걸 믿지 말아 높일 거예요 한참 높여야 돼 넌 니 남자친구나 그런 거 니 남자라고 생각해 보는 눈이 정말 싸구려도 그런 싸구려도 없어 남들 거는 남자 쟤가 얘도 니 친구가 쟤 어때 이러고 괜찮아 뭐 어쩌고 저쩌고 니가 그런데 잘 봐줘 맞아요 니 거를 못 본다 맞아요 그니깐 남자를 갖다가 제발 외모 오지 말고 그리고 남자는 간단해 김밥집이 됐건 뭐 분식집에 가서 나오면 니 입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은 만나 지 입에 먼저 넣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알았지? 먹는다는 건 뭐야 우리가 삶을 삶하고 바로 직격탄이잖아 그걸 먹을 걸 갖다가 니 입에 먼저 넣어주는 넣어주는 사람은 외모를 떠나서 따뜻한 사람이야 넌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 알겠지? 잊지 말아 스무살 다 그렇게 살고 네 명품같이 살아 네 명품이라 대우하고 네 삼촌은 되게 속상하거든 지금 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스무살 짜리 꽃다운 아이가 왜 이렇게 40대 30대 여자들보다 더 험하게 사는지 삼촌은 살 수 있게 좀 속상해 그 누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귀신들이 세상이 형제가 너가 이렇게 살고 있는게 삼촌은 상당히 안타까워 삼촌도 너만 아는 조카들이 있어 그냥 걔네들 생각하다보니까 짠해 힘내고 살아어이 네 주무살 오케이 가자